입력 2019.02.313.35 권역 금액은 중요치 않았다. 권. 표기 두산베어스에서 2019 시즌 을 시작한다. 두산은 3일 권역과의 계약을 발표했다. 연봉 2억원을 받는 조건이다. 두산 관계자는 별도 위계약금이나 옵션 없이 연봉만 받는 조건 이라고 밝혔다. 권역은 지난 2015년 4년 총액 32억원 계약으로 하나유니폼을 입었다. 점이형 1.5년 112이닝을 던지며 9승 13패 17세이브 6홀드 평균 자책점 4. 전구팔을 기록했다. 점이형 1 6년에도 95와 3분의 1이닝을 소화해 6승 2패 3. 세이브 13홀드 평균 자책점 3.87. 마당새로 유명했고 옥산홀랑가 지 있었다. 결국 부상이 찾아왔다. 권역은 2017년 2018년 시즌8. 꿈치 수술 허리부상 여파로 고전을 거듭했다. 점이형이 8년 성적은 16. 경기 1승 1패 3홀드 평균 자책점은 4.9일 에블과했다. 권역은 지 안달마란화의 방출을 공식 요청했다. 연봉 계약을 마무리 짓지 못한 상황에서 스프링캠프 명단에 들지 못하자 출전 기회를 잡기 위해 타팀으로 옮기겠다는 뜻을 전한 것. 금전적 이득보다는 선수 생활을 이어가겠다는 이지. 가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나는 면담을 거쳐 지난 1일 방출 6공식 발표했고 권역은 이틀만에 두산과 계약했다. 지난해보다 56. 가사 깜든 연봉에게 약금. 옵션이 없는 조건임에 독이 꺼이 도장을 찍어. 다. 박상경기다 ppark.es portschosun.com 독일 명품 에어프라이어 57% 할인 84,000원 판매. 김학래 100억 달성 재산은 아내 명예 약에 취한 환자 성폭행한. 가짜 애사 며느리 수영복 자태 목격한 시아버지 두 얼굴의 괴물람. 현 딸이 유혹했다. 카피라이츠 스포츠 조선 무단전제. 이틀 배포금.